안녕하세요. 낚시티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의 태풍 영향으로 지금 원토낚시라든지 찌낚시를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 뒤집어진 상황으로 유튜브 정영민님 집에서 제가 오늘은 낚시가 아닌 치킨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치킨의 비주얼을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자 이렇게 기똥차게 맛있게 구워져 있는 교촌치킨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거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육축이 흘러나오네요. 그리고 제가 원토낚시만 하는게 아니라 찌낚시와 낚시 다른것 같은데 제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김씨는 이신집에 좋은 음식이uv이라 더 맛있음. 짜봉은 충분한 날증는τ!! This is the most mauve language 진짜 따봉이 나옵니다 여러분 따봉이 연속으로 나올 정도 이거는 100점 만점에 100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치킨물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물도 과연 맛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들 두합을 설명해드리자면 치킨과 치킨물을 같이 먹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이제 한 번 올레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이름은 교촌 허니 스파클링 이라는 건데 교촌 허니 스파클링도 좀 맛있는 것 같네요. 이거는 어떻게 머리로 생각했는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제 스파클링 한 개만 먹어볼게요. 그냥 한 개 먹어도 맛있습니다. 이제 한 개 더 먹겠습니다. 이거는 표현을 말할 수 없는 맛입니다. 이거는 진짜 치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통닭을 사봤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실게요. 통닭 녹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맵네. 아이고 맵어라. 자, 음료수 한 잔 따라놓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게 보인다. 음, 맛있게 보인다. 음, 맛있다. 음, 맛있게 보인다. 음, 맛있게 보인다. 음, 맛있게 보인다. 진짜 맛있네. 음, 맛있게 보인다. 음, 맛있게 보인다. 음, 맛있게 보인다. 어휴, 맛있게 보인다. 요리를 하면, 맛있게 보인다. 아휴. 매번 당겨서, 하나가 많이 앞부분이 두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 맵은게 지금 작년에 안 되거든요 그치 맵습니다 무슨 맵은 맛이고 치킨은 바로 태기야 맛이다 아 맵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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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음 아 아 아 아 아 입안에 볼랍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다져있네요 진짜 너무 맵습니다 콧물에 절절나올라 아 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먹방을 하기에는 처음이네요 제가 고개 한 번 더 보여 드릴까요? 한번 보십시오. 맛나게 보이죠? 아 매워. 아 아파. 땀이 져지?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되게 매운게 좀 땡겨 있었는데. 아 매워. 와 너무 매워. 맛은 진짜. 너무 좋네. 아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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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아, 매워 아, 매워 아.. 맵다 아 여러분 잘 한 법을 볼 수 없죠 너무 맵아서 눈물이 납니다. 한 번 봐봐봐. 그쵸? 땀이 아이고 눈물인데. 아 땀 맵다. 여러분 소주가 아닙니다. 소주가 아닙니다. 음료수입니다. 저 술 못하거든요. 아 땀 맵다. 콧물도 재재재 나오고. 아. 아 맵다. 되게 맵은 거를 먹고 싶어해서 그런데 단장님이 안그래도 이렇게 또 사다 주시고 진짜 너무 맛있게 먹고 싶어. 후구. 후구. 와. 스. 후. 가락만 들어가도 입안에 불폭탄 나는 것 같아 불폭탄 나는 것 같아 음 대박 으음 으음 아우 매워 또 고추 아이가 아 또 맵다 아 으 으 으 으 짜장입니다 예 너무 매운 걸을 슬태 글 했나 으 으 으 으 아 아 이렇게 매운 거 먹방하는 사람들은 꽤나 왜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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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영상은 여기까지만 해 보겠습니다 영상은 끊어놓고 좀 더 물 거거든요 너무 길어지면 또 여러분들도 또 아 아 지금 보고 여기에서 영상 한번 맞추러 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으 아 오이콥 스티커를 넣은데, 이거 아저씨야. 네, 선생님. 여보세요? 넷. 네, 저도 싫어. 단면 진짜. 네, 네. 네, 아저씨 너무 많이 넣어. 응? 네, 아저씨 싫어. 응. 아니, 일컫어. 네, 아저씨. 네, 아저씨. 응. 이거? 네. 자, 여러분, 잡술바세요. 응. 응. 네. 코어 복술래있네. 인간이 일정. 아, 그거. 아, 그게. 고춧가루 다이소? 다이소? 와사비 잡는 게 괜찮아 받아볼까? 어? 어? 으하하하 으음 으음 이거 와사비 근데 안 먹는다 응? 안돼 네 네 네 근데 너 와사비가 있어야지 뼈는 엄청 좋았나 난 안 좋았네 나는 주먹도를 했는데 네 으음 으음 여러분 치열하고 네 그냥 가봐 으음 상품 rough 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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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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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안 먹어서 계속 미안해 오늘 무릎 같네 너무 맛있다 됐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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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Kundalini 하나 잘 먹어야 해 Researchers 입에서 오이 간 홍합 설탕 소양 큰 father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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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의 서비스도 나왔습니다 이곳은 서비스적 이곳은 더 맛있다 이곳은 더 맛있다 이곳은 더 맛있다 아 아 아 아 아 바삭바삭 먹어봐요 진짜 얼마나 맵다 그니까는 매운 거 같으면 응? 내 집에 완전 노즙을 때 안 하고 먹어봐 매번 메뉴 야,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넣어도 돼. 5m 40짜리 한 번 넣을게. 먹어봐. 네, 이거 다 되었습니다. 너무 만들었죠? 오늘도 obviously 마인이 됐어요 ㅎㅎ 이런 만족입니다 oblig 내가 더 desktop 문화해 주세 이건 뭐 sect이 귀지 syntax 이제 그 집으로 준비joy죠 ㅎㅎ 항상, 항상 뭐 있을 때 마실 수 있어요 ㅎㅎ 아까 슬라임쌔러 고기 또 만듭니다. 전에 먹는톱을 들였는 편인데, 자국장 자국장 자국장을 잘 먹겠습니다 와사비 때문에 이게 단창해요 여러분 문제 아시겠죠? 와사비 와사비 또 씹었나? 뜨면 되지 저 밑에 하얀 거 있는 쪽은 와사비 없다 하얀 거 있는 쪽은 와사비 없다 저기에 와사비가 더 맛있어 응? 와사비 뜨면 되지 내가 눈이 나빠가지고 와사비 뜨면 돼 여기다 아저씨가 지금 일이야 응? 어? 여기 빼보면 되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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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슬이 있을게 응? 그거 뭐야 물 먹어요 뭘? 네 같이요 물 좀 달랄게 응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물 좀 드릴게? 네 물 좀 주세요 잘 먹었어요 응 맛있다 응 응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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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번 유튜브 청료미가 이렇게 계라면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신다면 계라면이 끓여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꽃게도 있습니다. 꽃게가 아주 맛있게 생겼죠? 이제 제가 한번 꽃게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맛있겠네. 제가 한번 면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엄진척이네요. 이제 계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게 우선은 아주 뜨거워. 우선 식구면 먹겠습니다. 계라면을 먹어보니까 계라면이 덮습니다. 다시에 면. 오. 오. 개가 떨어질 뻔했어요. 우와. 게를면이 덮었습니다 그 다음에 겨가 이제 식은거 같으니까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아직 다는 안식은거 같은데 아직 겨는 지금 이건 엄청 뜨겁습니다 오 지금 겨가 뜯어졌습니다 우선 요거 이 장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엄청 비리입니다 어른들은 이것을 맛으로 먹는지를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것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상이 꽉 차있는거 같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굿입니다 진짜 굿입니다 진짜 굿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